안녕하세요. 건강사주 상담과 박쌤입니다. 오늘은 유성용님의 사주를 불러 볼게요. 이분은 16세기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재상으로서 전쟁을 이끌었죠. 이 사진은 영화 징비록의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그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이 선조 일행은 임진각의 칠흑같은 어둠의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 임진각이 있는 곳이 지금 경기도 혜주입니다. 혜주는 이율곡 선생님의 고향이죠. 이 부문의 정각, 화석정에다가 10년 전부터 계속 기름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때 이 항복이 촛불을 햇불을 들고 있죠. 이 화석정에 불을 붙여 이 불빛으로 선조 일행은 임진각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 합니다. 이 오래된 책은 유성용님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적은 눈물로서 피눈물로서 피로서 적었다 하는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때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이 조선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하죠.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때 일본의 통신사로 간 분이 김성일과 황윤길이죠. 이분은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고 황윤길은 전쟁의 조직이 보이니까 반드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님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죠. 그리고 김성일이란 이분은 같은 유성용님과 이황 선생의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유성용 선생님이 김성일 선생님의 이분의 얘기를 같은 편을 좀 들어줬어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을 간직의 높은 배실에 옮기고 권율 장군은 육군대장으로 또 간직에 앉혔죠. 이 사주가 유성용님의 사주입니다. 이분은 정하일관이네요. 역시 정하일관들은 공부를 잘한다 하더니 이율곡 선생님도 정하일관이었죠. 정하일관의 특징이 그래요. 인공불이거든요. 이 촛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기를 당합니다. 차차 녹아들어 타들어가요. 자 그래서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초에 해당하는 목은 연료죠. 연료이고 또 인성이고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하일관은 공부를 갈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분한테는 또 뗄감이 많이 있네요. 이게 지지의 집안에도 있고 또 바깥 사회도 있네요. 자 그리고 또 겨울철이니까 해자축 해월생이니까 더 뗄감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또 벽값 인증이 되겠습니다. 자 벽값 인증이라 하죠. 여기에 경신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경신, 경금이 있고 신금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또 경금에 비해서 약한 칼이죠. 요 약한 칼로 자 약한 칼 신금이 되겠네요. 신금으로 나무를 갑을 쪼개서 불을 태운다. 그러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한다 라고 되죠. 각이 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사주에서는 요 월지가 중요하죠. 월지 글자의 청간에 투출해야만 사회에 쓰입니다. 자 지지 월지에 투출한 요 임이네요. 임은 이분한테 수극화 하니까 관이 되겠습니다. 자 관이 쓰인다. 바깥세상에 쓰인다.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관으로 직업을 삼으면 먹고 살 수 있다. 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 월주에 월주 청간에 청간이 있고 지지의 정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대학교 합격한답니다. 자 아주 좋은 천재의 구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월지 요 지상관과 나가 합을 하면은 이게 또 정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의 애정사를 얘기하는데 이게 관이기 때문에 일중독, 일을 좋아한다. 일을 야무치게 똑부러지게 한다. 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 남편이니까 부부애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 국가자리, 국가자리, 사회자리 요 글자는 보통 직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자리니까 개인에 관한 개인의 성향, 육칭관계가 나타나겠죠. 자 육칭관계를 알아볼게요. 정축은 묘의 자리입니다. 12원 중에서 묘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묘 속에 있는 지상관을 통해서 자 육친을 알아볼게요. 묘 속에 있는 지상관 자 개수 같은 경우에는 관이죠. 자 관이 정축과 개는 대에 놓여 있어요. 대는 옷이거든요. 제복이거든요. 자 내 축이 묘인데 묘는 직장, 터, 또 무덤, 병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직장에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뭐 일을 한다라고 있죠. 간직을 쉽게 얻는다라고 해석됩니다. 자 그 다음 요 신검 같은 경우에는 재승이죠. 재승이 또 축과 양의 관계입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엄마 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죠. 자 이분한테 재승은 부인이니까 이분한테 부인이 뭐 간호사나 남을 케어해주는 일을 하면은 자 집안이나 이분 일신이 잘 풀립니다. 이분 부인도 자 그리고 밑에 식신기가 있네요. 자 축과 기는 또 묘의 관계죠. 자 정과 축이 묘인데 내 몸과 내 팔다리도 묘의 관계니까 이 관계는 완전히 정신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관계가 묘고 또 축소궤도로 있는 기토 또 식신도 식신은 내 팔다리 되겠죠. 자 이 관계도 묘니까 이분은 비상한 인원교육에 비상한 재수가 있다. 천재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이 없어요. 완전 바보 아니면은 천재다. 이분은 천재였습니다. 자 12운성 도표로 알아볼게요. 자 유승용님은 정하일관이었죠. 정하일관과 내 몸 축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정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가운데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녹왕세 병사묘 자 나는 나와 정과 죽은 묘의 관계죠. 자 묘의 관계를 힘이 실리는 힘의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나겠어요. 묘는 내 영혼이 절단되기 전 상태죠. 자 욕관계는 거의 정신활동입니다. 자 이거는 거의 외적활동이죠. 내 몸이 힘이 실린 실천력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 실천 자 이분 실천력이 강했죠. 실제로 정인과 공부와 식신 내 팔다리를 알아볼게요. 자 이분 인승과 공부와 팔다리 식신이 다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게합 병신합 각기합 자 이거는 지행 합일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내 배운 걸 내가 써먹는다. 자 직장을 통해서 쓴다 라고도 해석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한테 이왕 선생님한테 많이 나타났죠. 기문살이 자 이분은 한 달이 걸쳐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약한데 자 이 기문살 같은 경우에는 뭐 영감이 발달하다 촉이 빠르다 자 그래야죠. 비상한 재수가 있다 이래 얘기합니다. 자 이분의 대운을 살펴볼게요. 자 이분 대운 자 이분 집안 한 살 때 관 집안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실제로 이분은 우때부터 간직을 많이 한 전통 있는 가문 있는 집안이었죠. 자 그러다가 20대 30대 자 인승이 들어옵니다. 인승은 이분의 공부고 또 이분의 정화의 뗄감입니다. 이때 힘을 받아서 간직에 나가죠. 자 그 다음에는 화웅이 들어옵니다. 자 병하 형님이 들어올 때는 내가 자 유명묻이랍니다. 자 촛불이 있는데 하늘에 해가 떴다. 그럼 낫이다 말이죠. 낫의 내 촛불은 자 힘을 잇습니다. 유명묻이랍니다. 자 그러다가 정화가 들어올 때는 내가 또 힘이 실립니다. 같은 불이 촛불이 두 개 있으니까 안 낫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68살에 세상을 뜹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은 한 8,90살까지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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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